우리 성산팀에 대해서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이렇게 세 분이 어느 교구의 한 명은 어느 엄마인지 누구 아빤지 나 그거 모르는거에요 네 우리 감독이 비밀 변기로 다 세 분을 지금 유출되면 다쳐요 지금 묵묵히 팔을 수위를 당기면서 바람의 영향, 또 모든 것을 계산하여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바람을 계속 안했잖아 엄마. 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빨리빨리 우와 네. 지금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소감. 어두포입니다. 어. 네. 네. 누구 엄마세요? 누구 엄마? 서진이, 용진이 엄마입니다. 남편이 누구세요? 지기동 집사입니다. 본인 이름도 말씀해주시고 지기동 집사입니다. 네. 우리 성산 다음에 시합할 때도 이렇게 좋은 점수 네, 화이팅 하면 1등 할 겁니다. 1등 하시면 상금이 나오나요? 네, 성산에서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선수를 위해서 혼하라고 하세요. 아직 우리 아직 성산 성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천 승부흥교회는 교회가 광교동에 본 성전이 있는데요. 간석동에는 성산 성전, 그리고 삼산동에는 부인천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석동에서 오신 성산 교회의 양궁 선수들과 코치, 그리고 스태프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환호를 한번 쳐보세요. 우와!